어 예리해서 맞힐 것 같은데 비주얼이 좀 다들 중요합니다 저의 주량은 팀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같이 옆에서 근무할 선배님을 찾는 시간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K 히든 선배 시작합니다! 저희 팀은 좋은 팀장님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비주얼이 좀 다들 준수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밥을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생일 파티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팀에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부터 고릴라 아 또 미모의 고릴라 선배 혹시 그 대학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? 예리해서 맞힐 것 같은데 잘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? 최근 가장 맛있게 본인이 음식 하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? 어떻게 또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요리했는데 딱 알고 카레 만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카레 죄송한데 송이 튼 자리가 아니에요 겨울에 많이 바쁘신가요? 아무래도 겨울은 좀 바쁘긴 합니다 근무하시는 곳에서 어린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막내 되시는 분이 막내가 33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내려오셨는지 아니면 올라오셨는지 올라오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말씀하신 사투리가 있는 걸 보니 서울뿔 혹시 돼지국밥 자주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점심 돼지국밥 먹을 것 같습니다 순대를 드실 때 뭐에 찍어 드시나요? 소금장에 찍어봤습니다 혹시 좀 뜨거운 곳에서 일하시는지 항상 뜨거운 남자라서 항상 뜨거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숫자 좋아하시나요? 네 저 숫자 너무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 7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저요? 7이요 주량이 몇 병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? 저의 주량은 팀장님이 결정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주량은 없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 야옹이 님이 결정해주실 거예요 야옹이 님이 결정하는 대로 팀장님의 제일 좋은 점 한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칭찬 저희 팀장님이요 누구보다 젠틀하시고 인자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하셔서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고 주량도 정해주셔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입사원분들 다 결정하셨나요? 네 하셨나요? 네 나의 선배가 확실하다 우리 선배가 확실합니다 비주얼이 많다고 팀에 그러셨는데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같이 하고 싶다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혼밥은 돼지곱밥입니다 아 혼밥 혼밥했습니다 아 혼밥했 일단 입으신 옷 스타일이 굉장히 청계천과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나오면서 인천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확실한 게 맞습니다 아 인천 냄새가 났다. 네. 맞습니다. 산악가 냄새가. 네. 맞습니다. 우리 선배님 얼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공개해주세요. 박수 한 번 주시고요. 이런 시간 가지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저희 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입사원분들 이렇게 먼저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일단 이런 자리에 제가 좀 다시 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 저도 뭐 같이 근무하실 분들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찍 신입사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입사 축하드립니다. 되게 환영 많이 하고요. 앞으로 본사 회계팀에서 많이 뵙겠습니다. 2021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들과 선배의 만남. 오늘 즐거우셨나요? 동북재강 사랑해요.